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도 댓글 소개로 시작할까요? 네 댓글 소개 시작하시죠 수지 OOO님 시즌4로 돌아오신 것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기다렸어요 역시나 시즌4 시작을 함께 해주신 장강명 작가님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이 1월 초라서 시즌4 시작 방송들 들으시고 남기신 댓글들을 모아가지고 왔는데요 jsh OOO님께서도 우왕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슨 차였던 애인이 돌아온 느낌?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본인 찾던 애인이 다시 돌아온 느낌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게요 우리는 찬 적이 없습니다 네 찬 적 없습니다 전혀 계속 읽으시죠 네 장강명 작가님 가재재수사 기대됩니다 책 나오면 또 나와주실 거죠 JYPYG 펀딩하는 거 미안해 마세요 오히려 우리가 만들어가는 컨텐츠라는 느낌이라서 더 애정이 간답니다 계속 펀딩으로 만드는 채권상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약간 죄송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나요 우리는 아니고 JYP가 앞으로는 그냥 뻔뻔하게 그러면 당연히 받을 걸 받는 걸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게 JYP 캐릭터긴 해요 맞아요 그 연말연시에 너무 약간 감상적이 되어가지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JYP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서 이 양반이 나이를 먹더니 사람이 변하네 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호르몬 호르몬 벽돌책 연재도 아주 열심히 받습니다 JYP님 무삭재판 오디오북도 기대됩니다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아마 우리 독지가 분들 중에서 여준기 오디오북 받으실 분들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약간 걱정이에요 왜? 왜냐하면 너무나 무삭재판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기대감을 부풀려놨잖아요 사실 별거 없거든요 아니 그냥 별로 기대 안 하셨을 거야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걸 썼겠어요 아니 근데 자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기대 마십시오 우리 저 책 PD가 녹음할 때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거 아닙니까 녹음 딱 끝냈더니 일어나면서 큰일 날 뻔 하셨네요 오 진짜? 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책에 실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는 뜻인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파리에서 정말 큰 봉변 당하실 뻔 하셨군요 라는 뜻이라고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 책 PD 별로 동요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YG는 아는 내용이죠 아는 내용이죠 별거 아닙니다 초록지붕집 N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아직 방송은 못 들었는데 방송 올라온 거 보고 저의 올해 첫 댓글을 써봅니다 정말 기쁘고 반갑습니다 방송 듣고 또 쓸어 올게요 냉군님 개장 전문 작가 장강명 오후 시즌4 가자 가자 새 아재들의 케미 여전하네요 시즌4를 넘어서 시즌30까지 책 팟캐스트 종신방송 책걸상 후에버 영원하라 형제 드립의 케미까지 여전하네요 네 지금 다들 약간 흥분하셨어요 그러게요 네 강아지똥70님 네 쫙 시즌4 반가워요 남기셨고요 포스카11님도 반갑습니다 시즌4로 돌아온 YGJYP 장강명 작가님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펀딩 성공해서 당연히 1월부터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목소리 들이니 너무 좋네요 이제 다시 우리 매주 월요일 수요일 만나는 거죠 돌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강명님과 시즌100까지 쭉 함께해요 네 그래그래요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횡령 네 그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JYP가 자꾸 펀딩 액수를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니까 헷갈려가지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니까 어 이거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농담을 던졌는데요 네 그래그래요님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했는데 저는 지금은 벌이가 없어서 지난 시즌보다 적게 해서 마음이 계속 불편했는데요 무사히 성공해서 참 다행입니다 JYP님의 말씀도 이해는 가요 당장에 돈이 안 되는 것에는 인색함 어쨌든 간 우리 모두의 부유함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계속 계속 될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후원하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액도 진짜 고마운 일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시즌4 연 다음에 우리 장강명 작가랑 또 그분의 사모님이랑 그분의 와이프랑 같이 진짜 안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너무 사이가 좋더라고요 약간 좀 그렇더라 좀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달달하더라 둘이 아니 그 거의 비슷한 시점에 결혼을 했거든요 YG랑? 아니에요 네 우리 부부랑 그쪽 부부랑 거의 비슷한 시점에 결혼을 했는데 그 차이도 3년으로 딱 비슷하고 그런데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저쪽의 문제인가 내가 문제인가 약간 생각을 했다니까요 저쪽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달달하던데 그게 문제야? 네 더 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 장강명 작가랑 특집 방송 3번 하고 또 우리 혼비님 박평님 다 모여가지고 또 특집 방송을 3편 하고 3주 내내 특집을 해가지고 오늘 진짜 책걸상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책 방송다운 책을 소재로 한 방송 원래 책 한 권으로 저희가 두 편 만드는 게 표준인데 그런 표준 스타일의 방송은 2022년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 우리가 2년 전에 한 번 모셨던 분입니다 세습 중산층 사회라는 놀라운 책으로 책걸상을 찾아주셨던 조귀동 선생님께서 새로운 책으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귀동입니다 조귀동 작가님께서 현직 기자님이시니까 그냥 평소에 부르던 대로 조귀동 기자님으로 호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년 전에 세습 중산층 사회로 한국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 책을 쓰고 나서 이 책보다 더 대단한 책을 조귀동 기자님께서 젊기는 하지만 당분간 몇 년간은 좀 쓰기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생업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랬는데 2년 만에 더한 문제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아시겠지만 제가 딱히 가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애도 안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아니 자기가 연애 안 하는 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라 아니 그래서 방금 살짝 표정 봤다? 약간 아련하더라 그 장강령 작가랑 장강령 작가 아 달달한 이야기 하니까 그 사모님 달달한 이야기 하니까 표정 슬쩍 봤는데 약간 아련하더라 요즘은 많이 이제 씁쓸히 하고 있죠 그렇게 뭔가 사이좋은 부부나 연인 보면 그 뭐 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할 생각은 있으신 거죠? 아휴 생각은 갖고 있지만은 뭐 제가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니까 뭐 그런 것이죠 사실 그 채권사의 애청자들한테 제가 고백해 드리면 세습 중산층 사회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인연으로 이제 YG랑 JYP는 조기동 기자랑 아주 가끔 교류를 했었거든요 같이 뭐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거나 등등 했는데 그 최근에 저녁을 먹으면서 조기동 기자가 약간 술이 올라서 강 기자님 혹시 소개팅? 착쓰는 착쓰고 나니까 착쓰는 게 뭐지 도대체 괜히 마음이 헛헛해지고 이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면서 뭐 좀 요즘 많이 좀 그런 상태입니다 외롭고 아 이 책 쓰느라고 수거했어 이러면서 누가 뽀뽀라도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전혀 없죠 이제 그 저 YG는 새 책 나오면은 와이프가 수거했다고 이렇게 좀 뽀뽀를 해주거나 뭐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몇 부 팔렸어? 인생은 얼마 더러워 자 조기동 기자는 멀쩡한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이제 한 십몇 년 차 됐겠네요 네 이제 한 13년 2009년부터 이랬으니까 이제 한 13년 됐네요 9012 14년 차 기자시고 아 제가 2009년에 결혼했는데 네 TMI 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하시고 지금 박사 과정은 아직 안 맞췄죠? 네 서강대에서 지금 수료인데요 뭐 그냥 부끄럽지만은 수료라서 어디 가서 이제 박사 수료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습중산층 사회같이 또 오늘 소개드리는 이 전라디언의 굴레같이 책 제목 지금 처음 이야기했어요 그래요? 하여튼 이제 이런 훌륭한 책들도 쓰시고 장래가 총망되는 청년이라고 해야겠죠 청년은 아니죠 이제 아니 근데 약간 중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젊어 중년은 JYP 정도 돼야 중년이고 아니 아니 JYP는 이제 노년이고 노년이야 지금 아 JYP는 작년 아니 중년 JYP는 작년 이제 YG는 중년 그냥 조기동 기자 청년 하세요 아 좀 아닌가 같아요 아닌가 같아요 저도 이 중년의 그걸 조금 조금 나이 먹은 청년으로 합시다 장래가 총망되는 청년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 아니 조기동 기자가 지금 정치권으로 들어가면 청년 영입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게 좀 청년 거기서 이야기한 청년이 좀 많이 기준이 이상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그렇지 어디 가나에 따라서 청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달라지죠 그 저기 뭐 읍내 이장 모임 같은 데가 60대가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청년 아니고 진짜 멀쩡한 청년입니다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혹시 소개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여기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책 제목을 슬쩍 얘기해드렸는데 전라디언의 굴레라고 하는 아 난 일단 제목을 딱 보고 응? 이러고 쳐다본 다음에 쓴 사람이 조기동 아 요거는 무조건 내가 읽겠다 네 엄청난 문제작을 써 내셨어요 전라디언의 굴레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책을 편했다 전라도 문제를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는 책을 편했다라고 조기동 기자가 그 소셜미디어에 딱 올리니까 그 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한국의 문제적 지식인 중에 한 명이 진중권 씨가 댓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정말 조기동 기자는 한국사에 꼭 필요한 책들만 써내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본인도 이 조기동 기자의 감각과 그리고 열정과 생산성이 너무나 부러운 거죠 자 일단 그 전라디언의 굴레라는 제목의 책을 쓸 자격 중에 전라도 출신이 아니면 이런 책은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제목이 전라도의 굴레라면 저는 전라도 출신이 아니어도 쓸 수가 있는데 전라디언이라고 하는 약간 좀 폄하성 단어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을 폄하하는 사실은 구구보수 사이트나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네이버 댓글에서 예전에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런 지역비와 드립 중 하나였죠 마치 이게 흑인이 이제 본인의 니그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 건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좀 많이 어색해하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놀라는 제목은 일단 놀라면 꽤 된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출판사 사장님께서 저한테 조언을 한번 구하셨어요 전라디언의 굴레로 편집자나 저자인 조기동 기자는 원하는데 강량구 기자 생각은 어떠냐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저는 전라도의 굴레였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네 전라디언의 굴레는 일단 너무 세고 그리고 또 책 제목부터가 전라도 사람이 쓴 전라도 이야기라는 프레임이 딱 만들어져서 확장성에는 요즘에 가장 핫한 용어잖아요 확장성 확장성에는 조금 마이너스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책이 나온 걸 보니까 전라디언의 굴레로 나왔더라고요 그 전라디언이라고 하는 표현을 약간 고집 혹은 생각해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목 처음 떠올린 사람이 본인인가요 네 저입니다 사실 저거는 원래 가제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한 건데 가제를 정한 게 작년이네요 작년 5월 달에 전반적인 글의 구성을 아주 초안을 잡고 제목을 뭘로 할까 하다가 호남이나 전라도도 맨 처음에 1차적으로 생각을 하죠 일단 너무 밉니다고 둘째는 책의 메시지를 그냥 단순하게 호남 이야기로 했을 경우에 전달이 되겠느냐 결국은 뭔가 평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그냥 지역 엘리트들이 아니라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내지는 평범하게 어떤 호남 출신에서 다른 지역 가령 성남시 구도심 이런 데겠죠 그런 데로 이주한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이야기를 그냥 다른 표현은 안 쓰고 메시지를 제목에 담을 수 있겠느냐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라도 출신의 엘리트들이 아니라 전라도 출신의 평범한 서민들이나 전라도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많이 차별을 받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좀 언두독이라고 할까요 좀 약간 하위 포지션에 있잖아요 거기 그 포지션에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은 걸 거기서 시작이 돼 많은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니까 결국은 이제 그나마 전라디언이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전라디언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마치 미국의 하층 흑인이 책이라든가 혹은 대화를 나눌 때 본인을 니거라고 표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의 전라디언이라는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책인지 일단 본인의 입으로 대충 요로요로 한 책이다라고 좀 짧게 주장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2022년에 지역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에 대해서 좀 접근한 책이 첫 번째 그 성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꼭 전라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모든 지역 왜냐하면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지역 문제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과 또는 서울 사람들이 보통 경기도 외곽 부분부터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뺀 나머지 모든 지역에 관한 이야기 네 그렇죠 시골 맞아요 시골이죠 시골 시골 저 초등학교 때 서울 왔다가 자꾸 시골에서 놀러 왔다고 우리 고모님이 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도시에서 왔는데 왜 자꾸 시골이라고 하지 저도 그 시골이란 표현을 대학교 때부터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서울 출신들이 지방을 시골로 통치어서 이야기한다고 광주도 시골이라고 하는데 목포는 당연히 시골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를 들이자면 조기동 기자는 전라도 중에서도 광주 출신이고 광주에서 광역시 광역시 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대학을 온 건데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나 교수님들이 시골에서 온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하긴 광주도 시골 소리 들으면 뭐 목포는 뭐 그래서 하여튼 지역 문제를 다룬 책이다 끝? 아닙니다 또 또 그건 아니죠 일단 지역 문제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보면 저는 그냥 대부분 이제 지역이 낙후됐다고만 이야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역 내부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역 내부 지역 정치 지역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다루는 건 꽤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지역민의 시선에서 그러니까 그냥 서울에 있는 잘난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지역이 낙후되었기 때문에 지역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대안을 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작 그 지역이 어떤 구조 때문에 낙후되었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그리고 어떤 욕망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본 책은 없으니까 그런 책을 하나 써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군요 네 그리고 호남 그 문제들이 가장 응집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 호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했고요 두 번째는 호남 문제가 결국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잖아요 요즘은 그냥 해결 안 하고 사실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죠 그 문제는 없어진 문제나 사라진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굳어있는 문제 그러니까 요즘은 호남 사람들을 살만 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 도도 좀 더 깐다고 저개발 지역이 개발되나요? 아니잖아요 네 비슷한 이야기인데 호남에 대해서 사실 그 강선배 강양구 기장 YG께서 이제 제가 호칭을 자꾸 헷갈리는데 괜찮습니다 YG라고 하면 대박이에요 YG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그 서울에서 그냥 지방을 보는 시선이거든요 그냥 어디 개발도 우리가 도로도 지어주고 철도도 지어주고 니들이 없이 산다니까 좀 해줘서 니들 먹고 살만 하지 않아? 근데 이 호남 문제라는 게 1950년대 60년대부터 산업화 민주화 시절에 굉장히 착하이 쌓여진 문제인데 그러니까 저는 그 대목이 책에서 제일 재밌더라고요 한 20, 10몇 년 전부터 도로 더 깔아준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재조명해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걸 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책에 의의나 혹은 핵심적인 내용을 덧붙이자면 뒷부분에서는 그게 완벽하고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조기동 기자가 생각하기에 한국 사회에서 호남 문제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가지고 뒷부분에 제시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대목들은 토론을 위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겠네요 이런 테마로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신 겁니까? 한 2015년부터 했던 거 아니에요? 2015, 2016? 그때 이런 저렇게 해가지고 저도 지역사회에서 네트워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지역사회의 일을 듣다 보니까 2015년쯤에 결국 약간 정치적인 이슈인데 호남이 다들 이제 정치 이슈 때문에 좀 다들 인발브가 됐는데 그때 다 민주당 탈당하잖아요? 국회의원인데 다 안철수 쏠리고 아 그렇죠 국민의당 특히 이 당이 창당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폭발적인 지지에 결집을 하게 됐는데 결국 이걸 따지고 가다 보니까 결국 사회강제적인 문제가 있더라는 식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특히 아무리 돈을 호남에 극심한 불평등 왜냐하면 당연 불평등이 심한 게 공장도 없고 기업도 없고 일자리도 변변 1차 중산층 일자리가 없으니까 양크가 되는 거죠 양크화된 상황에서 뭐 SOC 사업 좀 준다 해가지고 특히 분배 문제 평범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절대 해결되지 않으니까 불만은 쌓이고 그게 잠잠히 수면 위로 있다가 이제 그 뭔가 불씨가 안철수라는 불씨가 붙으면서 확 번져나가는 뭐 결국은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또 그렇다고 지역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잖아요 정치 영역에서 좀 더 사회경제적인 영역을 파고들어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15년부터 15, 16부터 해서 책 표지에 보면 부제처럼 두 줄이 적혀 있습니다 지역과 계급이라는 이중차별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호남의 이야기 지금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조기동 기자의 전작을 안 읽어보신 분이라면 그냥 뭐 이렇게 좀 정치평론 비슷한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속된 말로 구라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주장 내지는 어떤 프레임 짝이 뭐 이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기동 기자는 학부를 경제학을 전공했고 지금도 경제학과 박사 수료생이잖아요 그래서 전작인 세습 중산층 사회에서도 가장 돋보이고 또 많은 학자들을 포함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유가 남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그리고 정리하지 않았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중산층이 어떻게 세습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그 데이터를 굉장히 참신하고 풍부하게 해석하는 구라가 추가가 되어가지고 구라라고 하지 말고 그럴 때는 좋은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구라는 하여튼 그 실증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가공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구라까지 덧붙이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장점은 두 번째 책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어쨌든 전라도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썼던 김대중 죽이기 전라도 죽이기 그게 95년도에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벌써 굉장히 오래됐군요 네 95년도에 나온 문제작이었죠 김대중 죽이기 전라도 죽이기 그때 강준만 교수는 지금 YG보다 젊었을 것 같네요 아 그랬나요? 왜 그러세요? 아마 제 나이 정도 됐어요 40대 초반 정도에 썼던 책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책부터 시작해서 전라도나 혹은 전라도 정치 전라도 경제에 대한 책들을 안 본 게 아닌데 그랬던 저도 전라대원의 굴레를 읽으면서 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고쳐먹었던 대목이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그걸 단순히 조기동 기자의 해석에 설득당한 게 아니라 해석의 근거로 제시가 되는 데이터들을 보니까 뭐 이건 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아까 조기동 교자가 잠깐 언급할 때 제가 취임세를 넣기도 했었는데 저는 한국에서의 지역차별이 1970년대에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970년대 초반에 김대중 대통령과 박정인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거의 사실은 공정선거였다면 이겼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거판을 뒤집기 위해서 호남에 대한 멸시라든가 호남 차별이라든가 호남에 대한 비하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화학공업 본격적으로 박정인 정부가 육성하면서 영남 쪽에 그런 자원들이 다 집중되면서 지금의 이 지역차별 그리고 불균동한 지역 간의 경제 격차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책에서 조기동 기자는 이미 호남 차별 그리고 호남 경제가 한국 경제에서 약간 열등하게 구조가 마련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부터다 한국전쟁 이후부터죠 네 한국전쟁부터다 거의 그러면서 이제 그걸 자세하게 써놨는데 오 저는 아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 책에 나오는 이 수많은 데이터들은 어떻게 수집하는 거예요? 어디 뭐 통계청 같은 데 가면 다 나옵니까 이게? 그냥 뭐 긁다 보니까 긁어서 모으는 거죠 그럼 평소에 무슨 데이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요거 언제 써먹어야지 그러고는 다 이렇게 킵해놓는 거예요? 그것도 좀 없지 않습니다. 가령 처음에 제가 말씀하신 50년대 저발전 사례 중 하나가 앞에 나온 게 지금 휴대폰 대형 휴대폰 도매상하는 고시일가 사례잖아요 고시일가 사례를 제가 처음에 접한 게 201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구체적인 사례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시일가 사례를 보니까 고광표 일가라는 분들이 굉장히 호남에서 한민당 광주시 한민당 전라도 지부장 시당 위원장 출신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경로를 잘 걸었으면은 LG그룹이나 GS그룹이나 삼성그룹이나 혹은 SK그룹이 될 수 있을 잠재력이 있었던 일가였던 거죠 네. 10대 4대 그룹에 안 속해도 꽤 괜찮은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은 왜 지금 이렇게 휴대폰을 팔고 있고 지역에서 그냥 버스 회사나 굴리고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보면서 좀 그렇게 하면 하나둘씩 모으게 된 자료죠 사실 이게 단기간에 모은 자료들은 아니고 약간 좀 시간은 좀 꽤 몇 년 정도는 걸려서 이제 여기서 모으고 저기서 모으고 뭐 그러니까 조수를 위해서는 계속 우리 조기동 기자 연애를 못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긴 들었어요 하여튼 이 책은 참 놀라운 게 전작도 그렇고 보면서 솔직히 외국의 훌륭한 논빙션 같은 거 보면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 모아서 이걸 정리를 했지 이러고 보면 직업이 저널리스트잖아 네. 직업이 저널리스트인데 그런데 심지어는 외국의 그런 저널리스트들이 쓴 책을 보면 뒤에 보면 훌륭한 리서처들이 있어요 누구누구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저널리스트라는 거는 어디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만 쓰는 사람 전업작가들이 이렇게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작업하는데 지금 저 양반은 십몇 년째 멀쩡하게 월급 받고 회사를 지금 풀타임으로 다니면서 남 회사일 열심히 하고 살고 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지금 구박할까 봐 자 그럼 회사일 또 열심히 하면서 단순히 월급만 받는 월급 루팡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게 지금 2년에 한 권씩 이렇게 책을 훌륭한 책을 낸다는 게 이게 일단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책도 그냥 단순하게 구라를 푸는 게 아니라 굉장히 충실하게 데이터와 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와 사례를 엮어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읽으면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좀 나고 맞아 맞아 네 질투도 좀 나고 그 예를 들어서 사기캐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조기동 기자가 전업작가였으면 질투를 딱 느끼려고 하다가 YG가 아이씨 이것만 하니까 하는 거지 나도 TV에서 안 다니고 책걸상 같은 거 녹음 안 하고 책만 쓰면 쓸 수 있어라고 느낄 텐데 지금 모르긴 해도 TBS에서 YG가 하는 일보다 조기동 기자가 자기 직장에서 하는 일이 더 많을 거 걸라 네 마늘 많겠죠 그러니까 질투가 나고 제가 무적 못하겠어요 그래도 주말에 갈 데가 없어서 주말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할 일도 없고 차를 쓰고 있는 거죠 뭔가 자료를 보고 하긴 나는 10살 동고인이 있죠 아 이게 11살이구나 11살 동고인이 있죠 양육이라는 게 엄청난 시간을 드리는 그렇게라도 일을 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YG가 양육에 어마어마한 시간을 쏟는 줄 알겠습니다 집에 계신 분한테 제가 팩트체크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책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된 점 중에 하나는 추천사를 세 명이 썼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이렇게 세 명이 썼습니다 YG가 아마 페이스북에다가 썼던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의 추천사를 동시에 싣는 책은 전에도 없을까 전무후무할 것이다 전에도 없을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유일 유일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원래 시작은 이제 추천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게 추천사를 대선 후보 추천사를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사실 YG께서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출판사장님한테 아이디어는 제가 냈어요 YG가 여러 가지 하는군요 왜냐하면 전라대원의 굴레 제목과 관련해서 상의를 하시면서 추천사를 좀 받으면 좋겠는데 딱 맞춤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고사하셨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은 누구예요? 이니셜이라도 좀 JMK J가 성인 거죠? 아니요 K가 성이에요? JMK 네 그래서 근데 저 그냥 문득 그 즈음에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이 전라도에 구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즈음에 아마 어떤 후보들이 전라도를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 미친 척하고 여야 대선 후보들한테 책 들이밀면 다른 때는 모르지만 선거철이기 때문에 추천사를 쓰지 않겠어요? 라고 아이디어를 그냥 툭 던졌죠 어차피 내가 추천사 받을 걸 아니니까 그렇지 내가 쓴 책도 아니고 아이디를 툭 던졌더니 어? 근데 진짜 다 받으셨더라고 어? 이게 저자의 힘인지 출판사의 힘인지는 모르겠지만 놀랍게도 사장님도 굉장히 좀 애들 많이 쓰셨죠 출판사 사장님도 그 안철수는 왜 빠진 겁니까? 뺀 겁니까? 아니 이제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에이 짧게 쓰면 되지 그 아니 아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녹음을 하는 이 시점만큼의 존재감이 없으셨어요 지금처럼 이제 지지율이 10% 넘나드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냥 원래는 심플하게 그냥 이재명, 윤석을만 갈까 하다가 이제 심상렬 후보가 넓어진 거고 좀 보시 말고 책이 좀 약간 다들 좀 길게 쓰셔서 공간이 그다지 나오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안철수 후보께 제안을 못 드리는 게 좀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간 문제는 아닐 거예요 글을 너무 길면 본문에 안쪽에다가 싣고 요약해서 표지에 싣을 수도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취재를 해봤는데 순서는 윤, 심, 이순으로 추천사가 왔다는 후문입니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있어요 의미 있어요 허락한 순서예요? 아니면 글이 도착한 순서? 글이 도착한 순서 아무 의미도 없지 허락한 순서가 오히려 의미가 있지 허락한 순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의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세한 이야기는 이건 오프라서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호남에 많이 아쉬운 게 많은 사람 순이죠 호남표에 대해서 그런데 참 재밌다고 해야 될지 안타깝다고 해야 될지 하는 게 이 세 분의 추천사는 3세까지만 실리고 앞으로 나올 4세부터는 빠진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사연인지 저 차게 한 줄 정도에서 지금 돌아가신 분인데 이게 광주일구 출신의 운동권 대부 관련한 이야기를 좀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른 쪽에서 취재를 해서 그냥 그분도 굉장히 신뢰성 있는 취재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그냥 그 부분이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념사업회 쪽에서 저희한테 계속 클레임을 걸면서 동시에 왜 그러셨는지 이해는 못하겠는데 대선 후보 캠프에 민원을 집단적으로 넣으셔서 추천사업을 내려달라고 민원을 넣으셨더라고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수정하라거나 삭제하라는 요구는 안하고요? 동시에 하면서 그것도 하면서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그 부분을 돌아가신 분이니까 그냥 이름을 뺐어요 괜히 책 내용이 중요하지 그냥 돌아가신 분 이해관계자하고 시비 붙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뭐라 클레임성 연락을 출판사에 하기 전에 그냥 돌아가신 분이니까 빼지 그냥 익명으로 하지 해가지고 그냥 익명 처리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1세부터 익명 처리를 2세부터 2세부터 그런데 다짜고짜 1세에 그렇게 남았으니까 추천사 빼게 만들겠다고 민원을 넣으시고 심지어 본인들이 직접 여행을 안 하고 다른 정당 통해가지고 본인들이 책을 사봤는데 다 1세고 이름이 박혀있는데 니들이 이거 거짓말로 2세 찍고 뭔가 1세처럼 하는 거 아니냐 우리를 뭔가 찍어놓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보이시는데 1세를 되게 많이 찍어야 되지 저도 1세 그렇게 많이 찍고 싶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같은 우여곡절 끝에 진짜 1세가 희기본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문제가 된 그 분의 성함이 실명으로 나온 것도 1세고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건 당연히 이제 1세 그리고 뒤에 대선 후보 3분의 추천사가 온전하게 실린 건 3세까지인 건데 이 3후보 추천사 쓰신 분들은 진짜 다 읽었을까? 일단 제가 받은 분은 한 분은 읽었습니다 거의 다 풀로 한 분은 다 읽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읽었다고 말만 했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고 한 분은 확실히 다 읽었고 네 성격상 그리고 대선 후보 메시지가 민감하기 때문에 다들 좀 두 분은요? 나머지 두 분은? 두 분도 다른 분 중에 한 분은 아마 그분도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읽었을 거예요 읽으셨을 거예요 그분도 굉장히 좀 성실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대선 후보 메시지라는 게 신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책 내용은 다 읽으면서 이제 문제될 게 뭐고 우리가 포인트 잡아야 될 게 뭐고 이렇게 메시지 있고 뒤에 쫙 보고를 올리거든요 보고서 비슷하게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추천사 보낸 순서가 참 의미가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니까요 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자가 알기에 한 분은 확실히 읽은 걸로 알고 있고 한 분은 아마도 읽었을 것이고 한 분은 모르겠다 그분 나머지 한 분은 아마 읽지 않으셨을까 싶긴 하네요 루틴당 우리 또 대선 특집으로 각 당의 후보들 한번 초청해가지고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 최근에는 이런 책들을 주목해서 봤다 이런 걸 대화를 좀 나누는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 아 근데 3프로 TV도 하는데 채궐상도 하면 안 될까 그러니까요 채궐상 나오는 거 훨씬 생산적일 텐데 재미있고 YG가 연락 한번 해봐요 미친 척하고 다 돌려봐요? 응 나는 그분들 전화번호를 몰라 YG가 어떻게 좀 해봐요 우리가 한 만 표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데 만 표면 엄청나죠 만 표 못 움직여 만 표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오실래요 하고 한 300표 봅니다 움직일 수 있는 표 네 이 책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지금 다루는 거는 거의 하지 않고 변중만 울렸는데요 어쨌든 대선 후보가 3명이나 추천사를 쓰시고 그리고 그 추천사를 쓰신 분들한테 또 누군가는 연락해서 왜 이런 책에다가 추천사를 썼느냐 당장 빼라 라고 압력을 넣었더니 결국 그 세 분이 다 철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세 명 중에 두 명이 두 분이 철회를 해서 한 분만 쓰기 남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남겨놓을 수는 없으니까 아 출판사에서 그냥 다 빼는 걸로 대선 뿐만 아니라 지방선고도 있고 좀 복잡한 국면이라서 그러면 지금 표지 뒷면에 가득 차 있는 세 분의 추천사를 다 빼버리면 이 자리는 뭘로 채울 예정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디자인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잘 채워주시겠죠 뭐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씻거나 아 그 언론 서평도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언론 서평들 중에서 그 멋진 대목들을 찍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 시간에는 책에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쓰여져 있고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책의 아쉬운 점은 또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책 딱 펼치자마자 너무 강렬하잖아요 아 오프닝 거의 뭐 어 무슨 소설 수준이야 거의 무슨 퓰리처상이나 이런 거 하나 줘야 될 것 같은 강렬한 오프닝이었습니다 그 오프닝 얘기도 다음 시간에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조기동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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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